고춧가루 혜진이 형 결혼식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조금 기분이 저는 좀 남달라요 멤버 중에 첫 결혼이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남다르고 오늘 제 축가를 맡았는데 축가를 좀 평소와는 다르게 제 진심을 담아서 진심을 더욱더 담아서 축가를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여러가지 신경 쓰이는 일들 많을텐데 마음고생 참 많이 했거든요 혜진이 형이 많은 분들이 좀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축복받는 결혼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.O.T 결혼식에 G.O.D가 왔네요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저는 자주 봐서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행복한 예쁜 가정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진이 형 축하해요 네 어 글쎄요 일단 동갑내기 친구가 결혼을 해서 너무 저도 기분이 좀 뭔가 이렇게 가야지 이제 저도 가야죠 뭔가 이렇게 설레고 그러는데 아이돌 공식 1호 부부잖아요 정말 진심 축하하고 또 친구니까 또 들어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축하해 주겠습니다 너무 축하하고 앞으로 진짜로 이쁜 사람 계속 키워가고 그리고 또 이쁜 꼬맹이들도 많이 만들어 갖고 거기 꼬맹이 아이돌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 형도 곧 나오죠 이제? 오우 예아 네 한 방에 뱀 아 이제 우리 고만할까 조금 무거워요 운동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요